게임인 이건 티슈 누가 찢었어? 누가 이렇게 휴지를 엉망으로 해놨어? 릴리 이거 릴리가 일어났어? 엄마가 휴지~~ 찍지 말하고 있지 일어나와서 엄마가 휴지 찍지 말아 했잖아 신랑이 너는 이거 먹고 또 누가 이렇게 났어? 일리가 하면 준혜는 못하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어? 잘 먹겠지? 준혜야 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? 또 이렇게 찢어놓을 거야? 왜 멀쩡하게 지금 자꾸 이렇게 찢어놔 뭐하지 말아?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? 이 글씨도 이렇게 다 찢어놨어 뭐하지 말아? 뭐하지 말아? 뭐 얘기 안 하고? 하지마 왜 왜 시키지 말아? 왜 시키지 말아 이리와 왜 시키지 보컬 좀 해 아 빨리 뭐 잘 고생하자 그 감사합니다.